심주원에게 우중간에서 이도윤 안쪽으로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엔드원 다시 이도윤 이도윤 중앙 돌파 그대로 시도합니다 올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득점 이도윤 골밑슛 오늘 좋습니다 다시 이도윤 이도윤 중앙 돌파 그대로 시도합니다 올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득점 이도윤 이도윤 더블팀 들어갔습니다 크게 충돌이 있었죠 골밑 성공 가져가면서 본인들의 템포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단에는 화봉중학교 이도윤 빙글널면서 왼손 레이업 점수차를 벌여나가는 화봉중학교입니다